옛날 어느 마을에 절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잘 맞아 늘 함께 놀고 동문수학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정은 절대 변치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듬에 따라 각기 떨어져 자기 재간껏 살아갔습니다. 그 후 13년 정도 지나자 한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무척 기뻐하며 어서 들어오게나 하며 아내를 소개하고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쌀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며칠째 끼니를 굶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샘님같이 방 안에 콕 박혀 평생 책만 보고 살고 있고 그동안 아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 요즘은 일거리도 없어져서 금기를 숨 쉬듯 하니 한숨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라도 화련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정에 취해서 나올 생각을 안하니 걱정이 태상이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안되겠다 싶어 이웃집에 사정을 해서 쌀을 조금 구워다가 밥을 앉혀놓고 있는데 방에서 누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악을 보니까 남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간에 뒤따라가 문 밖에서 푸념을 하였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신 것은 반가운 일이나 지금 우리 형편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 날 붙들어 두시렵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집에 콩부스러기도 없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도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맞는 당신의 심정을 안답니다. 당신이 자주 나한테 좋은 친구라고 자랑하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형편이 워낙 힘드니 이런 말이 나왔네요. 행여나 친구에게는 언짢은 기색은 보이지 마세요. 뭐 부잣집에 가서 내년 일해준다고 하고 미리 쌀 좀 구워오지요. 이러면서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여보게 내가 대접을 잘 받았으니 나 이제 가려네. 아니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가다니 자고 가야지 내가 어찌 이런 어두운 때에 자네를 보내겠는가 그건 안되지. 아니야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건 그렇고 자네 참 무섭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네. 내가 자네하고 헤어진 후 무엇을 했는가 하니 그림을 배웠네. 그림 하나는 남들이 잘 그린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부하지만 말이네. 그래서 내가 자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잘 사용해보게. 이러면서 종이의 백구 한 마리를 그리고 붓다리에서 대나무 꼬챙이를 하나 꺼내놓고는 꼬챙이로 백구의 입을 톡톡 두드리니까 쌀이 개의 입에서 졸졸졸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는가 놀랍네. 자네 재주가 참 기이하네 그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선 안되네. 마누라에게도 물론 비밀이고 만약 이 비밀이 새어 나간다면 나나 자네나 모두 큰일이 날 거네. 꼭 명심하길 바라네. 그럼 잘 지내게. 이러면서 훌쩍 떠나려고 하기에 이제 쌀이 나왔으니 하룻밤 자고 매일 가라고 사정을 하는지라 그렇게 하고 친구는 다음날 떠났습니다. 이 그림 덕분에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친구는 이제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 능력이 있는 친구를 든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는데 엉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선비의 마누라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방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자기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꼭 그날 먹을 쌀을 만들어주니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친구네 잔치집에 간 바람에 올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옳지 이때다 하고 남편이 뒤지지 못하게 하는 방에 가서 이전에 보지 못한 개 그림과 꼬챙이를 찾아냈습니다. 개입에 쌀 몇 알이 붙어있어 혹시나 하고 개입을 톡톡 쳐본 것이었는데 쌀이 술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 좋은 쌀을 한 끼씩만 받아냈을까 이리 소심한 샌님이 또 있을까 원하는 만큼 받아서 술도 빚고 떡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을 선비의 부인은 백구의 입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난 많이 많이 꺼낼 거야 방바닥이 쌀로 가득 차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좋고 좋구나 난 이제 부자야 이러기를 몇 번 하는 중에 임금님이 있는 궁중 창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쌀이 밤새 몇 가만 있째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쌀이 바닥에 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쌀줄을 따라가 보니 어느 기울어져 가는 초각집 앞이었습니다. 이때 친구 잔치집에 갔던 선비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굳고 해서 살프 북질을 해가 이렇게 버젓이 흔적을 남기다니 참 어리석군 당신을 체포하겠다 애구먼이나 그럼 이 쌀들이 궁중에서 온 쌀이었구나 친구 말대로 한 대 정도면 몰랐을 텐데 몇 가만 있째 뽑아가니 탄루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이 일로 선비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서 화가 친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가 친구는 궁중에 찾아가 자복을 하였습니다. 저나 저를 벌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 사람과 중마고 사이인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제가 저 친구 신발을 신고 뒷간에 간 중에 그 부인이 남편인 줄 알고 저에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가난하고 딱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주어 궁중 쌀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씩만 가져다 먹으라고 했는데 어찌 섬째로 갔다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님이 이 화가의 능력을 기이하게 여기시고 또 내버려두면 나라의 화근이 될 것 같아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그림 1로 죽는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느냐 그러면 마지막 작품으로 전하께 그림 하나를 그려올리고 죽겠습니다. 하더니 척척바위 산에 낭떠러지 길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하 이 산에 오르십시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나보고 이 위험한 낭떠러지에 오르란 말이냐 죽어란 말이냐 나는 못 가겠으니 너나 올라가 보거라 그럼 저는 산에 오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불쌍한 친구는 살려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하며 화가가 낭떠러지에 울자 어디서 확 한 마리가 날아 화가를 태우고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가는 기이한 그림 덕분에 멀리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